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개그맨 이혁재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요. 그 돈을 수천만원에 따라는 돈을 갚지 않아서 피소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혁재씨가 이런 보도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계속해서 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A씨가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이 보도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장 내용을 보면 이 A씨가 이혁재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 돈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가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당연히 이혁재씨가 접했겠죠. 이 보도를 접한 이혁재씨가 이렇게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직접 천안 동남경찰서 민원 콜센터 담당관과 연락을 했는데 고소 접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라고 굉장히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혁재씨 주장대로라면 보도가 오보다 이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오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혁재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을 반박을 하면서요. 경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도를 접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소장이 전날 제출이 됐고 정식 접수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혁재씨의 주장을 반박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같은 날인 26일에 밝히게 되는데요. 특히 이 수사를 맡은 이 수사과장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소인을, 그러니까 이혁재씨를 먼저 조사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갖춰서 제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시 접수가 아니라 정식 접수가 됐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접수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한 그 기록 있죠. 이 속기사 기록이라든가 문자 내용 등을 정리를 해서 이 서류를 갖춰서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혁재씨에게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후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까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 이혁재씨와 경찰의 이야기가 또 반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혁재씨가 고소인한테 빌렸다는 돈 2천만 원은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 빌린 돈은 25일 날 고소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혁재씨가 피소가 되기 전에 피소 기사가 먼저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혁재씨의 주장은 내가 피소가 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먼저 나갔다, 아직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선 정식 접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혁재씨의 입장이 조금 곤란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우... 오우...